용돈은 퐁퐁남의 상징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듯이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역스타와 같은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면 돈을 부모님이 법니다. 아역스타라에도 아직 판단력과 자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관리해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외벌일 때 남편이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맞벌일 때도 남편이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가정에서 돈 관리는 아내가 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습니다. 설거지 결혼의 핵심들 중 하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경제권을 아내가 쥐고 있고 남편이 용돈을 쥐꼬리만큼 받는 모습은 아내의 갑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득세하면서 여성상의 사회가 되었고 이것은 아내가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힘을 쓰지 못하던 시절에도 많은 한국 남편들이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돈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친 겁니다. 집이나 차를 사는 것처럼 중대한 일은 남편이 혼자 결정하거나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남자의 선천적 심리를 고려해 볼 때 남자에게 경제권을 맡기면 가정 밖으로 돈이 새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으로 통합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런 상식이 왜 생겼는지 그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반면 유튜버 리섭은 그런 상식이 페미니즘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도록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비상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가정 밖으로 되도록 덜 새 나가게 해야 합니다. 남편도 이것에 동의한다면 자발적으로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치고 용돈을 받는 신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퐁퐁남을 가르는 기준은 용돈을 받느냐의 여부도 아니고 소독 대비 남편 용돈도 아닙니다. 만약 남편이 용돈을 받으면서 반강제적으로 근검 절약하는 만큼 아내도 돈을 아낀다면 남편이 퐁퐁남 신세라며 한탄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전형적인 설거지 결혼에서는 남편이 직고리만한 용돈으로 생활할 때 아내는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돈을 펑펑 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키 크고 잘생긴 양아치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돈을 펑펑 씁니다. 퐁퐁남이 펑펑녀와 살아야 할 때 환장하는 겁니다. 콘돔이 없던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하면 많은 여자들을 임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섹스에 더 집착하고 바람기가 많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매매와 룸사롱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윤랑 여성이 아니더라도 유부남이 외관 여자에게 돈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섹스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녀총과 룸사롱도 대단히 중요하기에 포기해서는 안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면 남자가 용돈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창녀총과 룸사롱을 극복해야 할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에게 지위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높은 지위는 대체로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섹스 파트너로 이어졌을 겁니다. 여자의 지위가 높아봤자 그런 식으로 번식 이득을 챙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남자와 섹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유혹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자의 지위보다는 미모와 젊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에 훨씬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체면을 훨씬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툭하면 친구들에게 술을 쏘려 합니다. 원시사회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자식이 남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부성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돈이 가정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성애보다 약한 부성애는 남편이 아내보다 가정 밖에서 돈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더 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막대한 번식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여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주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술, 담배, 도박, 마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강간당할 걱정을 여자보다 훨씬 덜합니다. 남자를 강간할 만큼 힘이 센 여자가 드물기도 하지만 진화론 쪽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기에 남자가 체면을 더 중시하기에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약하기에 남자가 모험적인 행동을 더 많이하기에 남자는 가정 밖으로 돈이 새 나가게 만드는 유혹에 약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유혹에 더 쉽게 굴복한다는 면에서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아역스타와 비슷해 보입니다. 미혼일 때 여자들은 해외여행에 명품백에 고급 원피스에 근사한 레스토랑에 돈을 펑펑 쓰면서 저축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반면 남자들은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길을 쓰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혼일 때의 남자의 행태와 기혼일 때의 행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셋집은 짝짓기 투자로서 중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셋집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혼시장에서 남자의 가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기혼일 때 가정을 위해 돈을 아끼는 것은 주로 부모 투자를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짝짓기 투자는 더 많이 하지만 부모 투자는 생리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의 측면에서도 적게 하도록 진호한 듯합니다. 따지고 보면 창녀촌에 돈을 쓰는 것도 짝짓기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엑독이와 일본의 biblical 기혼일 때가 임선으로는 대공거 사이트 Others